네 EW LS360 인데요 이게 한쪽이 프로텍터가 걸리고 안나온답니다 한번 켜볼까요 네 들어왔다가 오른쪽에 지금 계속 프로텍터가 걸리는군요 네 분해 후 추적관찰 수리를 시작하겠습니다 큐 네 이제 슬쩍북도 들어가겠습니다 큐 슬쩍 들어가죠 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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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잘 나오고 있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, 아주 잘 나옵니다. 정확한 수리가 된 것 같습니다. 조립 후에 한번 또 테스트를 해보죠. 큐! 출고전 테스트를 하겠습니다. 파워를 켜고 네, 풀고전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. 네, 풀고전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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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